영등포구 건강가정지원센터가 하나푸르니 신길 어린이집과 함께하는 찾아가는 아버지 교실을 운영합니다. 하나푸르니 신길 어린이집 등원 자녀를 둔 부모가 대상이며, 11월 23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1시까지 어린이집 내에서 진행됩니다. 아이의 자존감을 높이는 양육법, 아이와 함께하는 오감발달 놀이 등을 배워보며, 우리 아이와 가까워지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. 24명 선착순 모집으로 참여를 원하는 주민은 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 접수하면 됩니다.